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여해주실 분의 이름은 혜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혜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3학년에 지금 대학하고 있고요. 전자공학과입니다. 지금. 3학년? 네, 3학년인데 제가 갓준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었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글인데요. 잠시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저도 대학원에 좀 알아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타나셔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돼요? 제 방송이? 네, 확실히 저는 완전 무지했었는데 하다못해 이제 교수님께 이제 어떻게 컨택하는지부터 좀 시작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4321 이 아이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참 제가 5, 6년 전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방송하면은 두세 명 보고 그랬거든요. 한두 명?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디스코드에 H코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너무 반갑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에도 지금 계속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사연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어국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부 학점은 4.5점 만점에 4.21이고요.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한다면 전체 학점이 4.25까지 그리고 전공학점은 4.35까지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복학 직후 2학년 때는 회로설계 과목에 대한 성적이 좋게 나와서 막연하게 회로설계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 분야의 타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회로설계 분야가 잘 맞을 줄 알아서 자대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분야로 결국 자대에서 타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요. 현재 학점과 조기졸업 그렇죠. 저는 이게 좀 헷갈렸어요. 회로설계 과목이 좋게 나와서 자대 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회로설계 과목이 되게 좋게 나와서 나는 회로설계를 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자대를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타대학원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지방이 있는 국립대니까 뭐 이런 사연이 있겠죠. 현재 학점과 조기졸업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인데요. 조기졸업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급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보여서 멘토링 신청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조기졸업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시 더 나은 점으로 봐주는지 그리고 이 조기졸업 이후 두 학기 또는 한 학기 동안 학부인턴을 진행한 뒤 더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때 보이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그래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 질문은 심플하네요. 이거는 아마 있어요. 조기졸업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제가 꽤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갓준표 사이트에 아마 조기졸업이라고 하면 좀 있을 텐데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제가 교수님 영상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거 좀 봤죠. 이런 거 조기졸업 이런 거 이게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오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졸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려나? 하여튼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원래 썸네일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썸네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제가 썸네일을 붙여 드릴게요. 이건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서 썸네일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인데 아마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별로 도움 안 된다. 조기졸업을 했다는 사실 보다도 아마 어떤 게 참작이 될 거냐면 이 학생은 학점이 높구나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높으니까 조기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또 좋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상위 랭킹에 있는 학교에서 학점도 높고 조기졸업을 했다고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될 텐데 이게 요즘 워낙 코로나 이후에 학점 인플레이션도 많고 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학점이 좋고 조기졸업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닌데 메리트는 그거죠. 등록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좋긴 한데 그럼 맨 처음에 혹시 회로설계 과목이 좋아져서 자대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어차피 조기졸업을 하니까 좀 시간도 벌 겸 그냥 자대로 빨리 가서 석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면은 빨리 졸업해서 빨리 석사도 빨리 하고 그럼 취업할 생각으로 지금 석사만 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박사까지 하실 생각도 있으셨어요? 그 이제 전자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후 취업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조기졸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 대학원을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원도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뭐 자대로 가면은 2년 할 거를 뭐 3학기로 줄여준다든가 뭐 이런 옵션이 있어서 고민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3학년 1학기 때는 사실 6학기 졸업이 좀 뭔가 불확실한 상태였어서 무슨 졸업이요? 6학기 졸업? 네. 아 6학기 졸업이요 심지어? 8학기가 아니라 7학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3학년 초에 사실 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늦었더라고요. 사실 그 더 찾아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그래도 써놓은 것처럼 준비된 게 또 없다 보니까 어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을 도대체 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것도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정말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뭘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뭘 더 찾아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원에 대한 정보 같은 아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그거입니다. 네네네. 7월에 좀 찾아보기를 시작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몇 학년? 3학년?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그럼 그냥 석사 지원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미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끝났을 거고. 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대학원에 지원하실 아직 오픈되어 있잖아요. 아직 지원 시기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저의 어떤 편합된 정보에서는 컨택이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뭔가 진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컨택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연구실에 붙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님께서 해야 될 일은요. 네.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끝났지만 일반적인 학교는 11월, 12월 달에도 막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빨리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3학년 전자공학과를 다니는데 학점이 이더이더 하다 보니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 본인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인터뷰나 면담을 좀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연구실에 티오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교수님과 얘기를 일단 해보면서 컨택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마땅히 뭐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 멘토링 영상을 보니까 막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막 다 잘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오죽했으면 제 방송에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으로도 확인받고 싶어서 내 방송에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쨌든 대학원이라든지 학문적인 내용을 한 번이라도 유튜브에 한 번 쳐봤기 때문에 그게 내 알고리즘으로 나온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유튜브에 안 칩니다. 유튜브에 뭐 먹방이니 뭐 탕후루 탕후루 너무 옛날 얘기구나. 뭐지 뭐 티라미슈도 너무 옛날고 뭐 챌린지나 이런 거나 좀 보고 뭐 패션이나 남자 여자나 이런 거 보려고 유튜브 보는 거지 누가 재미없게 유튜브를 보려고 갑자기 뭐 갓준루 채널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문적인 얘기를 유튜브에 쳐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제 채널에 미리 나와가지고 미리 인터뷰까지 봤을 정도면 옛날부터 구독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13,000명 되는데 100명, 200명, 1000명일 때부터 구독한 사람들은 제 걸 봤으니까 준비도 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왔으니까 이제 보면은 저는 뭐 학부 인턴을 2년을 했고요. 논문도 있고요. 학점도 좋고요. 영어도 잘 돼 있고요. 대학원을 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유학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은 딱 봤을 때 갑자기 이제 최근에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뭐야 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해 보이고 나 어떡하지? 지금 쫄리는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 채널에 온 사람들이 특이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생이 논문을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학부생 논문이라는 걸 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지 일반적인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서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학부인턴을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학부인턴을 하더라도 3학년 2학기 때 또는 4학년 1학기 때 또는 4학년 2학기 때 잠깐 학부인턴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아니 뭐 본인처럼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학부인턴 한 번도 안 했고 난 논문도 없고 나는 망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그렇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은 훌륭하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시기고 이미 졸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리가 됐든 타대가 됐든 어쨌든 대학원을 가는 게 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것 때문에 또 인턴하느라고 또 1년 동안 또 등록금 내면서 다닐 필요도 없는 학교를 굳이 다닐 필요는 없다고 다닐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로 한 건 일단 졸업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 대학원을 빨리 시작해서 1년이라도 벌어야죠. 그럼 그 어느 대학원을 갈 거냐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자대를 가면 편하겠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아쉬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본인이 그나마 좀 가고 싶은 학교에 빨리 교수님께 컨택을 해서 내가 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석사 때 한 번 정말 제대로 해보고 나는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학점도 관리해가지고 조기 졸업도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 아니면 인턴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은 뭐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빨리 컨택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타 대학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취업을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네. 근데 보면은 회원... 아 왜 말씀하세요? 아니 그... 뭐 이제 메일에서 몇 번 이제 약간 TO가 없다는 메일을 좀 받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정적인 좀 스탠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몇 개나 보냈는데? 한 두세 개?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 30개 보내도 떨어지는 건 에이 떨어지는 거는 평생 따라올 거예요. 저도 떨어져요. 저도 막 다 떨어집니다. 저도 학교.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뭘 항상 실패 연속이지. 근데 뭐 내가 다 붙을 필요가 뭐가 있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 붙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개, 세 개 떨어졌다고 낙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과감하게 더 연락하시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교수님이 TO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교수님한테도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이전 멘토링 했던 것처럼 되게 연구 분야가 특수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직 솔직히 해서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로 설계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회로 설계에 대해서 뭐 이론을 할지 아니면 실험을 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뭐 이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그냥 나는 어느 정도 학문적인 지적이 강한 딱 자리 잡혀 있는 그리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하는 걸 무기 삼아서 잘 컨택해가지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게끔 노력을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달, 세 달 안에 어떻게든지 교수님과 컨택을 좀 해서 학교에 지원을 좀 하십시오. 어차피 뭐 인터뷰나 대학원 면접 같은 거 잘 보실 것 같아요. 학점도 좋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원하는 랩실에 들어가려면 컨택이 돼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컨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열 개 물어봐도 돼요. 뭐 또 물어보십시오. 뭔가 회로 설계에서도 제가 그나마 이제 학부에서 공부해본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쪽 말고 아날로그 쪽을 학부 쪽에서 좀 더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그나마. 미약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면 그냥 사실 지금 배운 거는 되게 적은 것 같아서 거탈기로 배운 것 같아서 아니면 디지털 쪽이랑 회로 설계 분야에 전체적으로 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지원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회로 설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참 답변드리기가 힘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되게 넓게 갖고 있는 게 좀 지원할 때 유리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적절한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나는 무조건 키는 165에 몸무게는 55kg에 머리는 무릎 머리는 어깨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학교는 뭐 이상이어야 되고 이걸 너무 스페시픽하게 잡아놓으면 그 여자를 내가 사귈 수 있을까요?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뭐 그냥 여자친구만 하면 돼 이러면은 물론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사겨도 오래 안 가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성향은 좀 보수적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독교니까 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여자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만약 물론 종교적인 걸 다 떠나서 이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타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굳이 막 그렇게 막 내가 연구 분야를 좁게 좁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여러분들은 그 연구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수준도 안 돼 있고요. 경험도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내가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이 분야를 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환상일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 같은 경우도 막 상상 속에 연애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이상형이 있고 이 여자랑 사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만나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환상에서 깨지면은 오히려 더 슬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힘들게 잡기보다도 넓게 넓게 잡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전자공학과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로설계라는 과목하고 뭐 다른 전파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CS 관련된 거 이런 쪽이랑 좀 멀면은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게 있을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전자공학이 아니라서 신소재나 기계과면 좀 알 텐데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으로 얘기하면 무기가 있고 유기가 있고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크게 크게 있잖아요. 거기서 크게 크게 그냥 고르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열 유체가 있고 재료가 있고 로보틱스 자동 제어 컨트롤 이렇게 있고 나노바이오 이렇게 크게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큰 카테고리 위주로 선택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다 교집합이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연구실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좁게 잡으면은 뭐 만족하는 곳에 들어가면 좋죠. 학교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연구 분야도 잘 맞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좀 선택에 있어서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부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분야였다 보니까 학부 수업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그래서 뭔가 그나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그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어필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얘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논문도 아니고 물론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이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카데미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원의 어떤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했다고 해서 어 얘는 이걸 했네 이러면서 어 얘는 이걸 뽑아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경험을 안 해봤지만 나중에 해봤을 때 또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연구 분야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저는 대학원에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 외적으로 아까 두 번째 멘토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어떤 교수님과 어떤 수업이 있는지 그 주위 환경은 어떤지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것과 텍사스에서 사는 것 사실 비슷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붙었고 UCLA를 붙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좋은 학교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제 친구가 자기가 뭐 유티오 오스틴 말고 또 하나 와 진짜 또 까먹어요. 요즘 머리가 좀 안 좋은가? 자꾸 까먹는데 그 텍사스 주립대 말고 또 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텍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텍사스에 있는 되게 좋은 주립대 오스틴 말고 되게 좋은 주립대 생각이 안 나네. 잠시 검사를 해봐야겠어. 너무 수치스러운데 텍사스 주립대인데 텍사스 대학 왜 그게 생각이 안 날까요? ANM ANM 죄송합니다. 정유진 감사합니다. ANM이 생각이 안 나네. 아휴 진짜 텍사스 ANM이라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붙었고 UCLA를 붙었대요. 근데 UCLA는 노펀딩을 붙은 거고 ANM은 풀펀딩으로 붙은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NM이 풀펀딩을 준 교수가 한국인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그 친구는 여자애였거든요. 물론 이것도 한참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노펀딩이어도 UCLA에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자니까 텍사스보다는 LA에서 사는 게 좋을 거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대학원과 연구랑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구에만 매몰돼 있어서 무조건 좋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무조건 지도 교수님이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저는 삶에 있어서 공부도 중요하고 연구도 중요하고 내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고 내가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밍글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숙하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멘토링 했을 때 그분께 제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를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을 무조건 가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런 게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주위 친구들로부터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좋은 랭킹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걸 항상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고집을 조금은 유아하게 갖고 가는 게 성장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D님께서 촌철살인이네요. 지원하는 분들 상기해야 합니다. 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닥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글쎄요. 제가 맞는 얘기인지 제 철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활하였고 저는 커리어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그 커리어를 위해서 무조건 연구 무조건 논문 무조건 그렇게 안 했을까 만약에 제가 교수 임용을 전 누구보다도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교수가 된다 되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과 양적인 그런 논문의 양을 굉장히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논문만 막 써가지고 교수가 될 생각을 했으면 저는 아마 제가 했었던 분야랑 살짝 다른 랩에 들어가서 막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거를 경험해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또 한번 도전해봐서 성취해보고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PT를 버리고 독일에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 연구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제가 여태까지 폴리머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넘어가서 새로운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커리어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저는 좀 특이한 성격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조금 뭐 불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교수 임용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사는 삶이 제 스스로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냐 내가 어디 사이언스나 네이처의 논문을 썼냐 이걸 떠나서 그냥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진로를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하이브레인 넷이나 김박사 넷이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SPK를 가야 된다. 무조건 미국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막 그런 획일화된 전략 또는 조언에 본인들이 휩쓸리거나 매몰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거에 맞게끔 하나하나 잘 고민해서 선택하는 그런 좀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삶을 자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나라의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듣고 계시는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바랍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송을 유튜브에만 보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확실히 뭔가 이제 제 정보를 추합하셔서 말씀해주시니까 몰입이 되고 이입이 되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튜브를 최근에 되게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연과 뭐 저의 그 사연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게 재미없지 않으셨어요? 아 저도 그 앞 분처럼 뭔가 라디오처럼 뭐 이렇게 틀어놓고 딴 거 하고 그러는구나. 편하게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너무 재미없는 방송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나와주셔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면 여기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가춘표 월드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처음 들어와봤죠? 아 네 오늘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 오픈 AI GPT-O1이 나와서 이렇게 전공 문제풀이 지금 처음 바로 오늘 나오자마자 바로 도입했어요. 근데 꽤 정답을 잘 맞추네요. 이렇게 문제 질문해서 정말 답 없거든요. 이그젠플만 딱 올려가지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내는 걸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참 빠르구나 싶어요. 이렇게 0.27d를 바로 나타내는 걸 보고 지금 뭐 UI가 조금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적용을 해놓은 것만으로도 너무 개발자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한번 꼭 써보세요.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꼭 이용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